XSFM입니다. I, D, W, K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야이니 딱히 자료조사를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저의 교만이 이 모든 오류의 근원입니다. 저는 리처드 도너와 브라이언 싱어를 헷갈렸습니다. 리처드 도너는 기획자이며 어떤 루머에 따르면 원하는 자입니다. 브라이언 싱어는 감독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헷갈렸습니다. 싸일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싸일록은 다른 사람의 몸에 갇힌 정신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아자젤과 엠마 프로스트와 데드풀에 관한 세부 사정도 어느정도 틀렸습니다. 아자젤의 첫 등장 영화를 틀렸으며 엠마 프로스트의 배우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데드풀의 능력이 사실은 사이클롭스와 다른 동료, 즉 아자젤이 아닌 다른 동료에게서 가져왔다는 것, 이런 것들을 틀렸습니다. 콜로서스의 이름 또한 틀린 것 같습니다. 콜로서스의 분명, 표트르 니콜라에베치 라스푸치는 저의 얕은 지식이나 그에 의한 추정과는 달리 대충 만든 이름이 아니라 실제 동유럽에 있을 법한 이름이었습니다. 니콜라에베치는 아버지의 이름이 니콜라임을 알려주며 라스푸치는 실제로 러시아에 꽤 많이 존재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콜로서스의 배우는 러시아인이 아닌 세르비아인으로 이런 오류들을 통해 제가 동유럽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적해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합니다. 또한 엑스맨 이벤트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하우스 오브 M의 경우에 이미 정발본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 외에도 디 얼티미츠와 어벤져스 디스 어셈벌드 등의 정발본 역시 제가 빼먹고 말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사과를 해놓고 가장 면이 안 설 때는 또 틀리는 거? 그렇죠. 잠시 오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편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한 문 담아만 더 하면 안 돼? 진심을 담아둔다니야. 뭔데? 다음의 방송이 이 약속의 첫 실행입니다. 이 약속이란 다시는 중요한 것을 틀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주실 믿음과 용서에 크나큰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말투지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